어,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자기 고기는 자기가 구워야지. 너 이제 그 두꺼워서 너 이제 감당 안 된다. 감당 안 됐으면 좋겠다. 와, 저런 식으로 되는구나. 근데 저게 탄 게 아니라니까. 아내가 아닌 거야. 야, 너 이쪽 먹어도 되겠다. 어. 이거 봐. 맛있어 보인다. 먼저? 어. 가위. 아니, 그냥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어? 이대로 먹어야지. 이대로 잡고 이렇게. 아, 정말? 어. 이빨 튀어. 아, 툭툭 불어서. 이쪽이 얇으니까. 이빨이 들 것 같아 보니 정말. 툭툭 털고. 레츠고. 툭툭툭. 이야. 툭툭 같아. 이야, 궁금한 배터리야. 으악! 맛있어? 맛있어요? 들어가자마자. 터져요, 터져. 육즙이 바삭함 속에 싹 들어오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럽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외데이징 같아. 와. 장난 아니야? 이야, 이 재미를 먹는구나. 네. 끝내줘. 이야. 아, 배고프다. 어, 소리. 우와. 아우. 우와. 이야. 이중이야. 밖에는 튀김이야. 응. 대성공. 근데 고기 자체가 감칠맛이 나. 배 많이 고팠구나. 잘 먹으니 아주 좋아, 그래. 맛있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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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렇게. 희한하게 프라이팬으로 한 것보다 연해, 고기가. 괜찮은 경험이지? 최고야. 야, 너무 좋다. 다들 막. 이게 문명이니까. 오. 썰어가지고. 와. 와. 이렇게 할 수 있네. 응. 떼내가지고. 1인 영수. 오. 나이스.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또 먹고 싶다. 응. 첫 입 진짜 환상 아니야, 첫 입? 이 부분이 되게 부드러운데? 여기? 거기가 안심이잖아. 안심이랑 채끝. 야, 우리 어디로 가서 뭔지 알아? 와. 야. 와. 야. 근데 씨, 저 얘기 말고 할 게 뭐 있나? 진짜 맛있는데. 여기 와. 야, 진짜 맛있다. 아, 맛있겠다. 채끝이니까. 채끝이니까. 채끝 짜빡이니까. 채끝 짜빡이가. 아, 진짜? 짜빡이 자신 있다. 그놈 들어가자고? 면은 끓이고. 어. 아. 냄비가 두 개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양파를 오래 볶아주면 당연히 맛있겠지. 좋지. 채라멜라이저니까. 양파를 좀 넣으면 형이. 여기다 노고리 스프만 넣고 이따 면수를 부어서 건축하게 하면. 야, 죽인다 이거. 어? 색깔이. 떼정 소스 있는 거야? 오. 시작하면 5분 재주세요. 5분 재야? 면이 5분이니까. 3분. 4분 끓여서 얹어서. 1분 동안. 나는 4분이 되면 5분이 필요하잖아. 4분이 되면 이리로 옮겨서 1분을 더 해. 난 몰랐어. 1분 25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슬슬. 와. 그래도 우리 소스를. 너무 많이 넣었다. 됐다. 야, 이거 짜파게티도 면수를 이용하는 거야? 아, 모르겠어. 방금. 오. 됐어. 야, 진짜 짜장면 같아. 저기서 먹을까? 아, 배고프다. 짜파게티를 이렇게. 맛있겠다. 야, 빨리 먹어야 돼. 또 먹는데도 시간이 있구나. 어, 먼저 가. 고기랑 딱 싸서 그렇지. 고기. 이야. 아, 어떡해. 너무 먹고 싶다. 이거도 진짜 약간. 시경이, 시경이 면치기 했네, 면치기. 먹방의 ASMR. 괴로워요, 지금. 면이랑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잘하는데. 선배님 목소리 떨린다, 지금. 하나도 안 느끼하고. 이야, 이거 고기가 진짜 사치네. 딱 짜장 맛이 나, 지금. 응. 유리 짜장. 안에 매력있다. 이야, 맛있겠다. 어우, 진짜 맛있겠다. 김치 내가 덜어줄게. 와, 김치도 있어? 응. 야, 김치 사람 집인데. 이거 김치 있으면 뭐 끝나지. 와, 신김치 제대로. 집에서 해먹으면 저 맛이야. 김치 신의 한 수다, 지금. 먹을 줄 아는 시경이. 근데 진짜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어우, 배고파. 아, 야, 침. 잠재ук 비대. 그래감듬 상Sir이에요.